배출가스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벤츠가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리콜을 실시합니다. 벤츠코리아는 YTN 기자와 통화에서 유럽에 이어 한국에서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리콜이 기능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종은 구형 C클래스와 E클래스, S클래스 등 모두 11만 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환경부는 최근 벤츠코리아 임원을 불러서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부는 현재 국내 수입된 벤츠 차량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시작했고 다음 달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의 검사를 통해서 조작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위꽃 활용 위꽃 활용 위꽃 활용